2018년이 어느덧 일주일가량 지났습니다. 올해는 우리 사회에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. 올해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이해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2018 무술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는데요. 먼저 2018 최저임금은 시간당 7,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.4% 인상됐습니다.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총 157만 3,770원을 받게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%에서 40%로 높아집니다.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, 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%를 적용하되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납니다.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총 450개소가 확충될 예정입니다. 또한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, 2018년 1월부터 100%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. 구민 여러분들도 새해 초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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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